24학년도 수능을 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좋은 성적 받고 타러 가자 바이킹 패션 학과지만 레벨 했어 멋진 점수 받고 나면 애써 공부한 보람 느껴 100점 모두 100점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종의 패션예술계열에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잘 찍고 잘 풀고 원하시는 대학에 꼭 붙으세요 서종의 뷰티예술계열 학생들이 응원합니다 서종의 뷰티예술계열의 뷰티옥 운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저에게는 지적이기 때문에 우린 버틴 복귀 벗네 다음 챗도 준비됐잖아 다음 바톤 지금은 시식의 곳으로 왔고 이제 팽과 책을 내려놓고 고개 품고 마냥 우린 불가한 거 우린 준비됐어 이미 몇 수는 앞으로 걸어 나갔으니 우린 준비됐어 우린 재수없어 미대는 즐거운 청춘이 기다려 그러니 재수없어 우린 준비됐어 이미 몇 수는 앞으로 걸어 나갔으니 우린 준비됐어 우린 재수없어 미대는 즐거운 청춘이 기다려 그러니 재수없어 한우진 샘 킬링캠 일어나서 학교 가수 자리에 앉아 책을 펴고 1도시에 벌써 피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서울종합예술학교 SAC 김태형 이사입니다 벌써 내일도 어김없이 수능 날짜가 찾아왔는데 지금 벌써 얼마나 떨리시고 고민되고 긴장되실지 그 마음이 저도 학생때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나 설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은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일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챙겨가지고 밥도 잘 드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 모두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저희 학교에도 언제나처럼 지원해주세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화이팅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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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수험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